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박사TV 심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CEO 아바타, 시바타 강연 오늘 6강인가, 6강? 6강이요. 아, 6강. 저희가 한번에 몰아서 찍어서 이번 강연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11강을 갈지 안 갈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좋아요가 1000개가 넘기면 좋아요가 제가 1000개가 넘어가면 11강 찍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넘어가면 그냥 아 시바타는 그냥 뭐 같은 강의였다. 그러면서 그냥 안 찍고 우리끼리만 앞으로 얘기하는 걸로. 근데 이번 거 끝나면 이제 제 후배면서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을 한 최동원 교수한테 제가 말을 해놨어요. 좀 비즈니스 논문 좀 보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다. 논문 위주로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보게. 논문 위주 만약에 계속 이제 연장이 되면 논문 위주나 제가 좀 더 다른 분들 섭외해서 좀 되게 또 고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따봉 1000개입니다. 1000개. 1000개가 심박스티비에 잘 안 넘는데 1000개가 있으면 의사표. 왜냐하면 샤이한 분들이 꼭 찍어주세요 이런 거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이한 분들을 위해서는 따봉. 여러분 유튜브 따봉은 우리가 그 기록이 전혀 안 남아요. 어떤 것도 안 남습니다. 뭔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유튜브가 되게 좋은 게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면 우리한테 누가 눌렀습니다 뜨는데 그거 싫어요 누른 건 또 그게 알림이 안 와요. 그게 알림이 안 와갖고. 아무튼 오늘 6강 이제 제목은 보시고 들어온 것처럼 잠복기.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인데 그냥 잠복기가 아니라 제가 존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 이제 에피소드 얘기해 드리면서 그 다음에 잠복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 이 비즈니스라는 거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성장 곡선이 이런 게 없어요. 그건 개인의 영역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유기재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못 버는 구간이 딱 이렇게 확 솟구치는 거거든요 로켓처럼. 근데 이제 저도 그럼 당연히 잠복기가 있었겠죠.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아직 이제 잠복기 끝이라고 보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삼성 그만두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만두고 나와갖고 이제 맨 처음에 빅보카를 쓰겠다고 나왔죠. 빅보카를 쓰겠다고 나왔는데 와 이거는 무슨 빅보카는 요즘에 내 빅보카 작업하는 거 봐서 알죠. 제가 장인 정신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근골격계를 다 망치고 뇌도 망치고 정말 이거는 100m를 장거리로 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쉬어가면서 너무 하기 싫어 이거 작업이. 노가다여서.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뭐 프로그래머도 내 주변에 없었고 태용이가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뭐 아무튼 쌩 노가다하고 로우 데이터 자체가 제일 큰 코퍼스들이 제가 돈 주고 산 거랑 이렇게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데이터 프로세싱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게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마타이저 전에서 우리 거라서 조금 난대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노가다여 노가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연봉 기본 연봉 6,500에 박사수당까지 해서 6,500에 그때 우리가 상여가 한 38 40% 받았으니까 내가 그때 우리가 내가 삼성 댕길 때 토요일 근무 다음에는 한 25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 30만원 나왔던 것 같아요. 책임 내가 4점이었거든요. 4점 차였나 5점 차였나 그랬거든요. 아무튼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새 전으로 한 1억 500 9천 뭐 1억 천 이렇게 받았던 시기였는데 그거 하다가 수입도 없지 비폭하는 게 끝날 기미가 안 보여. 와 이거는 내가 진짜 살아서 끝낼 수는 있나 그 생각이 들 정도야.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건 잠복기도 아니야. 이건 암흑기야 내가 볼 때. 진짜 암흑이야 암흑. 그래서 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이대로 가면은 전혀 수입이 없어서 생겨도 없다. 인생 망하겠다. 그래서 빨리 나 원래 빅보컬 내고 졸업 선물 쓰려고 했는데 스위치를 해서 졸업 선물 쓰고 이제 빅보컬 쓰니까 더 길어졌어. 그래서 퇴사하고 1년 넘게 있다가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년 반 만에 냈는데 나와서 잘 됐어. 왜냐면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는 그때는 우리가 홍보도 인생 공고밖에 없었고 뭐 이렇게 홍보 노하우도 몰랐고. 근데 이거는 막 알아서 잘 됐어. 알아서 막 잘 됐어요. 막 사람들이 퍼져 갖고 알아서 잘 됐는데 여러분 이게 잘 돼도 힘들어요. 그때 이사님도 내 아직도 이사님을 했던 말이 기억난다니까. 우리 이사님이 아침 일어나면 이게 실시간 순위 1위에 딱 올라가 있어.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12시 40분에 발표가 나와요. 그날 업데이트가 돼. 그러면 이제 1위 2위 3위 이렇게 하는데 5위 건만 가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실시간이 5위까지만 이렇게 더보기 안 누르고 보이거든요. 그거에서 사라지면 호르몬 이상한 게 나와요. 손실 회피 편향이 시작돼서 이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왜냐하면 장래에서 원탑을 찍어봤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르는 분야에서 터뜨려 본 건 처음이 이렇게 폭발적인 건 처음이었던 거야. 어느 정도 폭발적이었냐면은 내가 맨날 모니터링하고 그때 서점 투어할 때여서 강화문 교보에 갔는데 2위 자리에 우리 책이 없는 거야. 3위 자리 있어야 되는데 종아. 아니 내가 여기서 막 열받는 거야. 한 권이나 더 팔아야 되는데 이 새끼는 강화문 교보면 상징적인 건데 내 게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피똥싸개서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잠복기는 뒤지기 힘들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사님한테 화내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해줘야 될 일을 출판사도 이런 역량이 없었던 거야. 너무 힘이 들어. 그렇게 해갖고 물어보니까 왜 없었는지 알아 그거? 영어 섹션이 종합 10위 안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갖다 놓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그냥 갖다 놓을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어? 영어가 베스트 들었어. 그렇게 나중에 갖다 놓은 거야. 와 진짜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럼 빅복가 잘 됐어. 그럼 그게 평생 갈 것 같죠? 다 파고 이제 다시 폭발 한번 한 다음에 수렴하면서 롱테일로만 볼 수가 있어 갖고 그 다음은 나 못 먹고 살아요. 그 생각이 들고도 불안감도 있고 소셜레피평양도 있고 뭐 막 그 다음에 우리 출판사는 이거 전문 출판사가 아닌 거 장르 전문 출판사는 거기 인력이 없고 나는 이제 혼자 프리랜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작가님이랑 같이 일은 하지만 수익원 소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완벽한 공부법 프로필 촬영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되게 좋은 스튜디오예요. 거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 그게 뭐지? 너네 거기 몇 호선이냐? 우리 그 카키색 7호선이냐 거기가? 7호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학동역에서 내렸을까? 내가 거기 스튜디오에 학동했는데 우리 그때 이제 박배동 살 때니까 이렇게 가는데 내가 우리 전 편집장님이랑 싸웠어. 너무 답답한 거야. 막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팔로움이 너무 안 되고 내가 작가인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차도 없으니까 양복을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하러 가고 있는데 고작가님이랑 김치찌개집에서 만나기로 했어. 와 내가 진짜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전철에 쪼그려고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 계속.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야. 힘들어갖고. 아까 이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왜? 우리 이사님은 비즈니스에 거의 진짜 뭐라 그럴까 독수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쫙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이게 문재상이라는 먹이가 뜨거나 아무튼 뭐가 자기 눈에 포착이 되면 쫙 강화해서 바로 사냥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얘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안 친하던 시절이야. 되게 안 친했던 시절이야. 근데 그때부터 이제 되게 친해지기 시작했어. 아 얘가 힘들겠다. 자기도 이게 떨어질까봐 그런데 직원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거야. 근데 아무튼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막 눈물이 너무 나갖고 진짜 눈이 그게 춘혈이 돼갖고 너무 울어갖고 고작가님 만나는데 눈이 새빨개진 거야. 새빨개졌고 그 다음에 고작가님이랑 오모가리 김치찌개를 먹나? 그러는데 먹는데 아 내가 형 전철에서 울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고작가님도 막 우는 거야. 거기서 막 울었어 우리가. 막 힘든 거야. 그냥 사는 게 힘들어. 지금도 생각하면 막 눈물 날 것 같아. 여러분 존나 힘들어 진짜 이게. 존나 힘들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직원들로 이런 거 안 시키려고 예를 들어 석희나 태웅이가 창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후견을 해주지 왜냐하면 이게 혼자 가면 여러분이 잠복기라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잠복기라는 게 있다는 거를. 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개인은 잠복기가 이렇게 좀 기울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사업은 엄청 플랫해요 이게. 그러다 팍 터지는 거야 진짜. 너무 힘이 들어갖고 와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잠복기를 그래도 나는 고작가님이라는 좋은 파트너가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웅구도 만나고 팀장님도 만나고 태웅이랑 석희랑 더비도 만나고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을 안 내는 데가 없죠. 아주 다 전성기죠. 최고 전성기고 더빈은 이제 B2B만 하다가 B2C를 올해 처음으로 할 거기 때문에 B2C랑 B2B가 대문자면 large B to small B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거대한 기업만 하다가 아주 스몰그룹 비즈니스도 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더욱 기대가 돼요. 이제 폭발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여러분이 잠복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를 근데 다 되게 장밋빛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곡선이 이게 빈 공간만큼 힘든 거야. 왜 내 생각은 나는 졸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 이 빈 공간만큼은 수익도 없고 적자라는 거야. 그만큼 인생에서.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왜 뭐가 재밌냐면 넘어가면서 이게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뚫고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고급으로 고급 심화 버전으로 넘어가면은 반대로 봤을 때 여러분이 누구한테 투자를 해야 되냐. 잠복기에 있는 애들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 늦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 인생에서 수익을 한 배 냈다. 두 배 냈다. 이래서 막 막 세 배 냈다. 이래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VC,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들은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면은 10배, 100배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모험 자본이야. 말 그대로 모험 자본.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은 내가 저한테 투자를 한 사람은 로크미디어 이사님밖에 없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는 투자하겠다는 업체들이 되게 많고 작년 만에 우리 홍 이사님이 IR 자료를 만나서 우리가 좀 유명인을 몇 명 만났어요. 내가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러려고 했어. 유명인을 좀 몇 명 만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잠복기에 투자를 아직 하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내가 그거가. 너무 못 알아들어 말을 진짜.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 거를. 되게 답답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복기에 투자로 왔으면서 안 보이는 것에 투자를 안 하고 보이는 걸 자꾸 내놓으라는 거 나한테. 그래서 그냥 그때 예를 들어 만약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만약에 내가 투자를 증자를 안 하고 증자를 안 한다는 거는 주식 가치를 안 하고 우리는 흑자가 나고 있으니까 자본이 회사에 들어올 필요가 없으면 블랭크 사장 같은 경우가 이제 9주만 팔았죠. 그쵸. 9주만 팔아서 한 200억 벌었나? 그래서 이건 이 옆집 60억 주고 캐시를 주고 산 건데 저도 그때 만약에 우리가 딜이 됐으면 그때 50억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따져본 거야. 내가 이거를 굳이 내가 50억을 지금 벌 이유가 있나? 나는 수익도 많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회사도 돈이 있고 한데 그럼 그냥 아예 받지 말자.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되는 이유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빠이빠이 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투자자를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만나자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이 잠복기라는 거는 나한테 힘든 시기이고 분명히 여러분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잠복기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그게 슬픔과 어두움과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까이 다가가기가 싫어요. 마음으로만 위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 베팅해야 관계가 형성. 특히 비즈니스는 돈 안 묻으면 끝이야. 그냥 말로만 미래가 비전이 보인다. 다 섯소리예요. 무조건 지분으로 엮이고 투자하고 구매하고 상품 사고 이래야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에서 인간관계랑 조금 달라요. 돈이 무조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두 번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잠복기 더 초반에 기업가치 50억을 잡아주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말을 너무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때 팔았으면 5억을 벌었겠죠. 10%만 잡고 파니까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니까 내가 500억을 제시를 해도 듣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숫자를 보면 알거든요. 트래픽이라든지 DAU, MAU 이런 거 보면 홍 이사님은 전 회사에서 비교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거랑 홍 이사님은 전 회사가 그래도 기업가치 몇 억 받았죠? 1,000억 1,000억 정도 홍 이사님은 거기 주주예요. 주주.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콘서트로 수익을 내는 회사여서 콘서트 다 취소됐죠. 그렇죠? 연기에서 연기 연기 그러니까 기약 없는 연기여서 주주라서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다 지금 거기 잠복기에 투자해놓은 건데 잠복기가 이렇게 점점 밑으로 갈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잘 될 거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홍 이사님은 거기서 돈 엑시트해야 되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진짜 이 잠복기라는 게 정말 무조건 여러분이 잘 몰라 이거를 특히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 잠복기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무조건 체인지그라운드도 요즘에 엄청나게 내부에서 구조조정이나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잠복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 직원의 잠복기에게 투자를 했는데 얻은 건 얻은 거고 이제 손절할 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는 100% 하는 게 없어요. VC는 어떻게 뭐냐 피터티엘 제로투원 보면 딱 한 단어예요. 항방에 끝낸다예요. 그러니까 100배 벌 거를 벌고 찾아내서 내가 92개는 날린다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못 버니까 10개에서 9개는 실패하고 1개는 성공하는데 이게 100배 수익을 내가지고 90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잠복기라는 거를 이 단어 자체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육아 같은 것도 다 인생의 잠복기 그 다음에 인간이 여러분 그게 양육시간이 모든 포유를 비해서 압도적으로 키는 이유가 그 시간 동안 뇌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구의 정복자가 된 거예요. 개미들은 자기네가 정복자라고 그러겠지만 지구의 정복자가 됐는데 예를 들면 개미가 인간을 방면하려고 마음을 먹진 못하는데 우리가 각잡고 개미를 방면하게도 우리는 마음을 먹어볼 수 있게 되는 게 결과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구의 정복자가 되고 화성의 정복자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인간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잠복기의 시간을 부모가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빨리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복기라는 게 뭐 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힘들었던 시간 얘기해주고 저는 여전히 잠복기를 안 끝났어요. 저희 조직은 이제 올해가 끝이라고 보는데 저는 내년부터 근데 가봐야 알아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근데도 그래도 저는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게 실패도 우리가 적자를 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틀려서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인생으로 확장시키면 인간관계라든지 뭐든지 다 따져봤을 때 잠복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면 여러분이 엄청난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바타 강연 6강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